구두는 반납하고 가십시오 먼저 왔네, 시발 어이! 소녀시대! 어이, 하춘하씨 우리가 무슨 세렝게티의 한 마리 외로운 호랑이도 아니고 그렇게 꼭 영업실을 해야되냐, 어? 좀 펭고펭고 좀 나눠 쓰자는데 그러게, 왜 거기서 우리 학교 애들 삥을 뜯냐고 그리고 세렝게티면 사자지 부식한 년아 여상냥한 티를 해요 호랑이도 몇 마리 있을걸? 어이, 고 뒤에 아이는 뭐냐? 쪽수 맞추려고 중학생 데려왔냐? 졸랐다네 야, 오줌 사르라 그런다, 야 아, 진짜 얘까진 안 데려올라 그랬는데 너네 빙이라고 들어봤냐? 빙의 들어봤지 그 남극이랑 저 북극에 있는 그건 빙산이고, 이 빙신아 그게 뭔데? 귀신이 들렸단 얘기지 빙의 얘가 일명 맨발의 광녀라고 남쪽 동네에선 유명한 애거든? 지금 얘 떨지 그거 올라고 하는 거야 뭐가? 귀신 아침에 작두 타고 오느라고 양말도 못 신고 오셨댄다 얘랑 눈 맞추지 마라 귀신 옵니다 넌 언제 봐도 대가리만 떠다니는구나, 쟁반 대가리 하이바 좀 벗고 시작하지 너는 탁구공이나 좀 뱉고 씨부리지 니 광대뼈로 등산 가도 되겄어? 어머, 미친년 너 주댕이가 자유분방하구나 자유와 시대 아니냐 이 호로 잡녀아 이거 보기 드문 개년이네 홀봐봐, 시악녀아, 드문가 니김이 십닥봉 니쥬가리 십닥봉 투 이런 개시발 이 호도다, 개질년아 무지개 반사 야, 쪽팔리게 떨지 말고 꺼수던가 가만히 있던가 이 싹청벌이 없는 년, 찌찌뽕이다, 이년아 맨날 똑같아, 이 진부하녀 너? 뭐, 뭐? 뭐, 뭐, 뭐 이년아 시, 찌팽고래? 이 캘리포니아 시빠빵 야, 이씨 내가 할라 그런거? 야, 미얀 년이 진짜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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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니 자고 없는 년대 변명, 니놈이 주둥박점빵 신랑 알면 정내미 떨어진다고 돌가슴이 연결지도 않는 시, 파란 복숭아 관절대로 확 툴리다가 별째를 탁 수사가지고 눈탱여 대갈빼고 자다 저사바를 주둥박하기도 하겠구만 니미, 요샌넘도 맞섭니다 내 생각은 숲판떼에서 장관 들었다고 저사바만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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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자는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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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살날라요 할머니가 고갈라고 고갈라고 할게 이럴 시, 파란 저, 젊은 행진 안볼거야? 배고파 진짜 동물같은 난 그냥 깜짝같이 속아넘어가는 나랑 눈 마주쳤어요 어? 또 온다 난 뭐, 사람도 아니고? 티는 나겠죠? 됩니다 그럴 때 뭐여? 너가 하나가 잘못 온 것 같은데? 아니 저거는 그 사오지에 나오는 털 달린 동물 그거 아닌가? 저 나무늘보예요 다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직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맨 안쪽에 짱 박혀서 관람해야 합니다 이리와 우와, 맛있다 야! 동물한테 그러면 안 돼?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? 맨날이 나온다 팔 쳐지면 안돼요 얼마를 했단건데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정말 좋았어요 진짜 고릴라 같았어요 그래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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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동물은 이 죄다 풀어놓고 지랄이야 이 세상 금이군요 동물원에 각자 눈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뭐 이상한 거 못 봤어? 아 뭔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? 이름이 뭐예요? 고롱이 기롱이 사롱이 나무롱이 대롱이 아 뭔 소리야 그게 죄송합니다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하듯 빼곡히 적힌 많은 다진들 벌써 일어난 눈부신 해가 보여 또 하루가 또 하루가 달고 매일은 또 곧 이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그렇게 한 맘 보며 걸어가라 너도 지 마래 울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재료와 정보가 더욱 단순히 엘라스트로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게 3 3 3 4 5 5 아, 누구 사줄래니요? 이번 일. 아가! 여진야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그렇게 앞만 보며 걸어가란 아버지 말아 또 한참을 울고 다짐을 해보고 어제 걷던 나의 흔적들은 푸르른 하늘 위로 나의 꿈을 찾아 떠나고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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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한글자막 by 한효정